자 로버터의 힘을 한번 보여줘봐 밑에는 다리 들고 있어요 3, 2, 3, 2, 3, 2, 3, 2, 3, 2, 1, 2, 1, 2, 2, 1, 2, 1, 1, 2, 1, 1, 2, 1, 2, 1, 3, 1, 2, 1, 3, 2, 1, 2, 1, 2, 1,석 아 이거 몇 번 알아야죠? 3세트 아흔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